동네 뒷산 멋지죠? 죽이죠? 저 보이는 저기가 그냥 동네 뒷산입니다 그냥 동네 뒷산이에요 멋있죠? 뒤에 보이는 산이 기가 막힙니다 저 장관입니다 와 저거 무슨 산이야? 저게 아마 에베레스트 아니야? 와 대박입니다 오 멋있다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랍니다 8천... 8848 진짜 기가 막힙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히말라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엄청납니다 저 뒤에 보이십니까? 숨쉬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뒤에 그림은 진짜 예술입니다 360도가 다 엄청나지 않습니까? 엄청나지 않습니까? 제 뒤에 저런 산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보이는 산은 에베레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 앞산이라고 합니다 동네 앞산 이게 히말라야죠 지금 여기 볼록 나온 게 아마더블룸 아마더블룸 그 옆에 로체 꼭지점에서 무슨 연기 피우듯이 올라와 있는 산이 그게 에베레스트야 세계 최고봉 884판 야 에베레스트를 보다니 후 야후 언젠가는 꼭 한번 저희 가족들이랑 꼭 오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 여기 온다 그러면 이혼하자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야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힌다 날씨가 막힌다 야채 그 중심지사 그 중심지사 그래서 그 중심지사 어메終아 에어컻이 ikan 네 soi